안녕하세요 여기 또 북구청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예 모든 설치가 다 되고 불을 밝혔네요 어 행복북구 빛으로 꿈꾸다 에 여기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옆으로 여기 초록 나무도 있구요 저기 노란 나무도 있고 어 불빛이 너무 예뻐요 자 여기에 지난번에 찍었던 마차도 있죠 예 사슴마차 너무 예쁘죠 자 사슴마차에요 여기에서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전도 있구요 자 여기 초록나무 사이로 사슴도 보이구요 자 저 가볼까요 저기 위에 나무 위로 사슴 설매가 지나가고 있어요 저기 산타할아버지가 뒤에 설매 타고 있네요 멋지죠 여기 산타할아버지 네 산타할아버지 자 여기 사슴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대형 추리에요 자 대형 추리에도 불이 밝혀졌네요 그죠 어 너무 이뻐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여기에 하얀 추리도 있구요 여기에 눈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에 추리 를 돌고 있거든요 눈사람도 있구요 여기 봐봐요 예 불빛이 따뜻하게 비추는 집들도 많아요 여기 이쁜 집들도 이렇게 있구요 예 여기 추리도 있고 아 이 추리 작은 추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아니요 저기까지 있어요 자 여기 아 여기 지금 추리 뒤를 뱅그뱅글 돌고 있어요 지금 밑에 눈도 사여 있네요 그죠 어 눈도 사여 있고 아 너무너무 예뻐요 자 집들도 너무 예쁘죠 저기 따뜻하게 불빛이 나오니까 너무 따뜻해 보이고 좋아요 그죠 자 여기 한바퀴 돌았어요 여기 추리를 한바퀴 돌고 돌았거든요 자 저 쭉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난번에 또 봤던 공주님 네 이게 펜복북구라고 문구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포토존 인가봐요 여기 사슴도 있고 너무 이쁘죠 여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자 이쪽에 또 여기도 포토존이 있어요 여기 왕자님과 공주님 네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아까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더라구요 아 여기도 보세요 불빛이 너무 이쁘죠 여기 보세요 아 저기 불빛도 너무 이뻐요 대단해요 북구층에 여기 오면 자 여기에 그녀도 있어요 흔들그녀 여기가 흔들그녀에도 여기 조명을 달아 놨네요 이게 흔들그녀거든요 이 건여는 흔들대거든요. 이렇게 흔들대는 건여인데 아이들보다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여기서 즐겨 앉아서 즐기시더라구요. 너무 이쁘죠? 자, 여기 또 돌아볼까요? 여기 나무에 이렇게, 전구 단다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기 보세요. 저기 멀리서 보이는 추리와 공주님이에요. 동화속으로 들어간다면, 너무 좋죠? 자, 여기는 부엉이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나봐요. 애기부엉이, 엄마부엉이, 아빠부엉이, 부엉이가족이에요. 자, 부엉이가족. 뒤에 추리도 장식되어 있고, 저기도 예쁜 나무들이 있어요. 예, 여기 북구청입니다. 대구 북구청입니다. 아, 너무 멋있죠? 자, 여기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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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